이 딸은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도내의 자가격리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의 자가격리자 수는 3,313명으로 지난 12월 3차 대유행 당시 기록했던 3,229명을 넘어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7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자가격리자 수는 최근 동해 음식점 연쇄 감염, 원주의 병원과 어린이집 연쇄 감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지난 이틀 동안은 400명 이상씩 폭등했습니다.